갑니다 이륙하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 그리고 이슈의 100킬로미터 조금 넘던데요? 오우 오오오 똥보라 똥보라 오늘 처녀라고 하셨어요 네 목이 조금만 맥슬럼 오오오 아까 두번째 팩 할 때 바람이 좋았는데 이게 나이프 엣지를 하려고 하면 기체가 꼬여요 제가 잘 못 잡는건지 오우 지금도 나이프 엣지를 하려고 했는데 기체가 나이프 엣지는 안 하시는걸로 나이프 엣지를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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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프 엣지 나이프 엣지를 하려고 마이프 엣지를 하려고 나이프 엣지가 아까는 됐는데, 지금 또 안되네요. 생각만큼 팍팍 돌진 않아요. 막 팽이처럼 돌 것 같은데,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 정도. 우리 아까 폼기가 더 팽팽팽 잘 돌잖아요. 이 바람이 균일하지가 않고, 확 불었다 말았다 막 이러면서,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용 잡을 수가 없네. 좌에서 우로 랜딩 해야겠네요. 랜딩 하겠습니다. 약간 빠르게 어프로치 됐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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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